오전 11시 꼬마들의 창고 물놀이장 최고의 피크타임 달록달록 황형색색의 튜브가 수놓은 꼬마 전용 물놀이장 아이들 무릎까지 오는 얕은 수심은 기본 여기에 수로를 활용한 아이디어 만점 밑그름들까지 갖추고 있는데 꼬맹이들 아주 신났다 노는 방법 같은 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깨 너머로도 잘도 배운다 내가 고마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 이론 대신에 고마 실전으로 보여주고 준비됐나 이게 끝이가 역시 맹문이 무려 1년이라 한번 보일 게 딱 알겄네 감 잡았다는 일본 카메라 조심조심 튜브 위에 올라왔는데 이게 웬일이오 이쪽도 안하네 지켜보던 아저씨 보다 못해서 힘을 보태는데 자세의 0점 착지도 0점 몸개그 점수만 그래 그래 만점 고맹이들 앞에서 물 먹고 정신 못 차리는 일본 카메라 아이고 언니야 알라들도 너보다 잘 탄다 동생한테 어리방 고마부리고 자 그래 꼬뚜기 정신으로 재도전 그라고 보니 아까는 튜브가 좀 작더라 튜브 바꾸니까 괜찮나 시범 조교들의 열띤 지도편 달라래 드디어 출발 이기라 이기 자세의 만점 착지 만점 딱 좋네 그래 마침내 성공한 소감이 웃돌노 기분 좋지? 일본 카메라 좋단다 근데 애들 노는 물에서 신난 아가씨 여기 또 있다 지켜보니 이 아가씨 한두번 타는게 아니네 계속 타네 이렇게 타시던데 어떠세요? 아 네 정말 재밌어요 강추 강추야 세훈아 여깄어 엄마 여기 여기에 폭발 안하다고 하셨어요? 아 네 정말 정신이 없던데 여기 정말 재밌어요 할만하네요